평생자의 아이스하키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. 아이스하키 경기 전에 워밍업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경기 시작전에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경기전에 멈풀기 하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. 스틱으로 버그를 치는 색이 참 경쾌합니다. 리처먼트 팀과 대결을 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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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1, 2, 3, 4, 4, 5. 손자 반칙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좋은 한주 맞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